웃는 모습 어서 빨리 바르는 모습 더 보여줘 한번 더 말라요? 응 한번 더 말라 이 세상에 종말을 보고 와 아 나 사실 R보치를 한 번도 안 발라봐서 잘 모르겠어 아 그만 그만 손에 R보치를 들고 있는 거 제대로 보인다 상표, 상표 R보치 오케이 인증샷 느낌이 어때? 바늘 100개로 입술 찌르는 느낌 뭐라고? 바늘 100개로 입술을 봐 아 바늘 100개로 입술을 찌른다 좋은 표현이군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잖아 근데 왜 그거 하필이 알고 칠이야 직방 처음에 비명지르고 벽장 쾅 칠 때가 대박이었는데 한번 리액션 다시 보여주면 안 되나? 아니야 보통 한번 바르면 그 아픈 거 얼마나 가? 5분에서 10분까지 가 5분에서 10분까지 5분 정도? 계속 화끈한 건 아픈 거야 그러면? 계속 찌려요 어 미리 좀 발라놓지 새끼야 수업 시작하는데 바로 그 지랄이야 마음의 준비를 좀 시간을 줄까? 아니면 바로 수업할까? 네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샤프가 아니라 면봉이잖아 응 그걸 뭐 수업을 해 정신 차려 인마 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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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웅